그렇게 있어줘 네가 누구일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려본 모습은 있다 내가 생각한 거랑 많이 달라도 못 알아볼 것 같진 않다 오늘 하루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도 안 아쉽다 어찌 됐든 간에 시간이 빨리 가야 너를 더 빨리 만날 수 있을 거 아이가 아 혹시 지금 누굴 사랑하고 있어도 걔 안타 뭐 질투는 좀 나겠지만 결국 너를 만나면 좋을 걸 그러니까 내가 너를 찾을 수 있게 딱 그 있으라 그댈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널 꼭 찾을게 그렇게 있어줘 그렇게 있어줘 그렇게 있어줘 한글자막 by 한효정